안녕하세요. 문정혜 선생님. 아주 입맛이 싹 당기게끔 세트로 딱 해오셨는데요. 보니까 색깔도 그렇고 보니까 이렇게 맛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만드신 게 토마토가 주가 되겠네요. 네, 토마토 김치를 했습니다. 토마토 김치. 오늘 하는 게 당뇨에 관한 음식이라서 당도 많이 없고 식이섬유도 풍부한 것 같아서 토마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몽체질이라서 저한테 조금 맞춰본다는 생각에 양파도 좀 넣고 고추도 좀 넣고 식초도 같이 첨가했는데 식초에는 생강식초를 넣었습니다. 생강식초를 넣고 생강식초를 넣고 마늘도 넣고 젓갈 조금 넣고 그러고 보니까 주는 토마토가 되지만 옆에 부로 다 만든 것은 부추 들어가고 양파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 생강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거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실제로 토마토는 당뇨에 좋다고 두렵다고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당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뇨에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있고요. 간 비장, 폐비장, 위장 이런 게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있어서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주로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맛깔나게 이렇게 만들까요? 유인균을 일단 들어갔고요. 그리고 식초도 제가 다 직접 담은 생강식초 유인균으로 발효한 생강식초 그리고 현미밥에도 현미밥을 지으면서 다시마 넣고 유인균 한 스푼 넣고 밥을 했어요. 밥을 했는데 이것도 활성을 시키면서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현미가 딱딱하니까 밥을 한 상태에서 배합초를 넣었습니다. 설탕 대신 올리고당 조금 넣고 배합초라는 건 이렇게 주먹밥을 할 때 네, 초 초를 이렇게 넣었다. 그때도 그거를 이때는 현미식초를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바로 현미식초를 넣고 아주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먹음직스럽다. 유인균 넣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부한 선식이 있죠. 당근 선식 그리고 브로콜리 선식하고 같이 섞어서 배합초를 넣고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접대한 건 발효한 생식 발효 생식 발효 브로콜리 생식 발효 브로콜리 당근 이걸 안에 넣어서 같이 응용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건 평소에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주먹밥 같은 거 해가지고 애들 도시락 반찬 이런 거 해도 참 좋은데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엄마들이 그저 그러면 좋겠다. 도시락을 학교에서 도시락 안 싸가니까 학교에서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생식 발효 생식 가루를 가져가서 거기다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운용 참 잘하셨어요. 물론 이제 현미라든지 맵살이나 찹쌀이 비위에 굉장히 좋은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신 거 같아요. 아주 괜찮습니다. 잘 하셨고요. 이거 이제 당뇨에 좋은 거다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당뇨 당뇨에 좋다 찾아가지고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달지 않게 하는 게 당에 좋다 이렇게 당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이게 좋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방풍잎을 또 해오신 거는 방풍도 저희가 장아찌를 담았는데 네. 그것도 우리가 발효시킨 식초에다가 네. 하기 전에 국물은 네. 방풍. 그리고 묘인균도 넣고 네. 그리고 감식초도 좀 들어가 있고 네. 아 보니까 목체질에 셋들을 딱 맞춰 오신 거 같아요. 네. 이 방풍이 좀 따뜻한 체질에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국물도 환기국물 우려가지고 아. 환기국물에 우려가지고 제가 목체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고추 넣고 그죠? 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음. 함삼하고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뭐 특별히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제가 주먹밥 이런 거는 생식가루를 넣고 한 거는 저희들이 집에 애들이 없고 다 떨어져 있거든요. 네. 애들을 먹일 수 있게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우러 왔고 네. 거기에 대한 초점을 두고 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도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느라고 네. 아. 네. 일단 가르쳐주고 이거는 해 먹어야 되겠습니다. 금세 물이 높아니까 토마토는 그렇죠. 그냥 토마토는 너희들이 사서 네. 나머지는 재료를 딱 싸가지고 보내주면 그렇죠. 아니면 토마토도 뭉쳐가지고 썰거만 써는 것만 니네들이 해라. 김치 양념장은 제가 따로 보내주세요. 따로 보내서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엄마의 밥상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는 오늘은 여기 당뇨에 좋은 토마토 김치입니다. 이거 한 그릇 이거 하나만 해도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아주 소담스럽게 현미밥까지 해가지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우리 애들한테 보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